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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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7 8 9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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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 18 19 19 21 21 22 23 22 25 25 26 27 26 28 28 29 26 27 21 28 28 29 30 30 31 31 31 31 32 31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이거를 기계 쳐버리는 순간 네가 있어서 따라가는 타이밍에 수비가 와 그러면 부딪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 내 상황이 있으니까 누가 없을까 손으로 말하면 되잖아 어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왜 될까? 네가 볼 초기하면 수비가 이거 뺏으러 와 안 와 그럼 막아야지 이거 룰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같아 이해가 돼 알겠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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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해야지 한 번드 아 아 아 oda 아 아 으 아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수상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반갑고요 다들 좀 이런 쪽으로 진짜 큰 반갑습니다 너무 흥믈 너무 흥믈 정말 흥믈 너무 흥믈 너무 흥믈 오늘의 장면이 가장 흥믈 여러분과의 장면은 둘 셋 좋아 넷 넷 박수 이대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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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희가 도would best 오 근데 발바닥에 보이면 안 돼 이유는 패스 진위로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면 잡히기가 힘들어 꼴이 퐁 꺼서 가는 거야 근데 발바닥에 안 보일게 왼발이 전혀가 더 좋은데? 이거 왼발 좋아해요 너무 예쁜 게 아니야? 푸쉬이 예쁘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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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하고! 호흡하고! 치면서 치면서! 호흡하고! 호흡하고! 치면서 치면서! 오케이! 네! 바다리 하면서! 바다리 하면서! 한 번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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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! 하하하하! 빅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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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